오늘 야당은 단독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.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안이었죠. 대통령실과 정부는 13조 원 예산을 법으로 강제 배정하는 건 3권분리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유승진 기자입니다.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원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.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.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또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 정부도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막대한 나라빚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